또한 이미지의 이스라엘 안녕하세여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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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와야 돼. 아 그래? 아 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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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녕 안녕 안녕. 나가서 왼쪽으로. 엄마 이제 큰일 났다. 그래서 내가 저기로 오라고 했는데. 아 찝찝찝. 아 찝찝찝. 아 찝찝찝. 아 찝찝찝. 아 찝찝찝. 여기 나가서 왼쪽으로. 조심하세요. 하나씩 먼저 나가세요. 감사합니다. 여기 나가서 왼쪽. 여기 왼쪽? 어. 왼쪽으로 쭉? 좋게 와. 엄마 걷고 아니면 키. North미가 goes. 여리로 가 collapsing. 아 아 아. DOT. 가닐라. 안 가다가 띄워라! 안 가다가 띄워라! 10시간 동안 뭐하세요 비행기 안에서? 책 읽거나 뭐 영화 보고 책 읽고 라면 먹고 아 라면도 먹었어요? 밥 먹고 빵스가 어떻게 먹었어요? 일 말고는 이제 그냥 계속 호텔에 있어가지고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